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곧 꽃피는 3월을 앞두고 다양한 브랜드에서 점점 많은 신차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 익스테리어를 완벽히 공개한 기아 K8이 이번에는 인테리어가 거의 노출된 사진들이 유출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의 그냥 드러내놓은 사진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오늘은 기아 K8 인테리어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아 K7에서 K8로 차명이 변경되면서 크기도 키우고 실내, 고급감에서도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유출된 K8의 사진을 보면 기존 K7도 충분히 고급스러웠던 편이어서 그런지 우와 엄청 고급스럽다 이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K8라는 이름에 부족하지 않은 인테리어 구조와 소재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특징들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3인치로 보이는 듀얼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드 스크린은 살짝 커브가 적용된 것이 특징이고요. 듀얼 와이드 스크린 방식은 멜세데스 벤츠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방식이라 그런지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벤츠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디자인이라 K8에 적용된 건 분명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보면 상당히 두툼해 보이는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따로 D컵과 같은 멋은 부리지 않았고 기본에 충실한 원형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핸들의 홈 커버는 제네시스 GV80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GV80의 홈 커버를 조금 이렇게 알차게 모아놓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핸들 중앙에는 새로 적용된 기아 로고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좀 어색하게 다가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적응되면 또 금방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기아 변속 방식은 제네시스와 같은 다이얼 방식인데요. 기어 콘솔 박스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살짝 솟아올라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조작감이 좋아지긴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각도도 운전석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제가 타고 있는 BMW 5시리즈와 유사한 레이아웃인데요. 멜세데스 벤치의 요소와 BMW의 요소 그리고 제네시스까지 적절히 섞어놓은 느낌이 드는 K8의 인테리어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의 사진인데요. 다이얼 방식의 기어 변속기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고급 세단이지만 컵홀더에 커버가 별도로 없는 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커버가 있더라도 대부분 항시 열어놓긴 하지만 그래도 제네시스처럼 커버가 있었다면 더욱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센터페시아 정중앙에 위치한 비상등도 제네시스의 G80과 유사한 느낌을 들게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도 전 G80 오너로서 비상등이 저기 있어서 굉장히 편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상등이 저렇게 정중앙에 싱글 버튼으로 위치하면 확실히 조작하기엔 편리해집니다. 왼쪽 사진이 제네시스 G80의 인테리어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BMW 5시리즈의 인테리어인데요. 수평형 레이아웃인 점들이 대부분 동일하고요. 우드 소재의 사용 범위나 비상등의 위치 등은 제네시스 G80의 향기가 좀 나는 부분입니다. 운전석을 향해 살짝 틀어져 있는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BMW의 향기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세그먼트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모델들의 장점을 많이 벤치마킹해서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기아 K8은 독창적인 느낌은 없지만 무난하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인테리어를 갖춘 것 같네요. 좀 더 가까이 찍힌 사진을 보면 핸들은 두툼한 편이라서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그립감이 뛰어나 보이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얇은 휠 보다는 이렇게 두꺼운 스티어링 휠을 선호하는데 딱 핸들을 잡았을 때 그 두툼한 느낌이 전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실내 전체적으로 우드 그레인을 상당히 넓은 범위에 적용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나 알루미늄 트림에 비해서 우드가 주는 느낌은 확실히 고급지고요. 무게감 또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보면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살짝 유선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평면으로 한 멜세데스 벤츠와 분리된 구조를 가진 제네시스, BMW보다 개선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보조석에서 앉아서 보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기도 하겠죠. 기아의 디자인을 보면 확실히 현대자동차보다는 운전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많이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다이얼 기어노브 위쪽에는 총 4가지 버튼이 존재하는데요. 왼쪽 위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드라이브 모드, 카메라 작동 버튼, 오토홀드, 주차 센서를 켜고 끄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는 아무래도 기본 후방 카메라에 옵션으로 서라운드 카메라를 넣어줄 것 같고요. 자동 주차도 물론 지원되겠죠. 그리고 센터페시아는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입체감 있는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도어 트림에는 우리가 소렌토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패턴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아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으려는 의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도어 트림에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 퀼팅 패턴을 많이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트에도 물론 퀼팅 패턴을 많이 적용했죠. 이번에는 다이얼 변속기 하단에 있는 버튼들을 살펴보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이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그리고 열선 핸들 버튼이 가운데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시트의 자세한 형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세로형 패턴을 가졌지만 옆구리 부분과 양쪽 허벅지 부분에는 역시나 퀼팅 패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살짝 지지할 수 있는 시트 디자인을 갖췄고요. 도어 트림에도 퀼팅 패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움을 위해 퀼팅 패턴을 사용한 건 좋은데요. 좀 너무 욕심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외관에서도 라디에이터 그릴, 주간주행등과 방향시 등의 역할을 하는 DRL까지도 마름모 모양인데 실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마름모 형상이 존재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으로는 난잡해 보이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퀼팅 패턴은 2열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1열 시트 뒷부분 상단에도 퀼팅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송풍구 또한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옵션에 따라 4존 에어컨까지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2열 좌석이 탈거된 테스트 차량 같은데요.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 2열 공간이 느껴집니다. 역시나 전륜구동 모델이고 전장이 5미터가 넘는 차량답게 2열 공간은 동급 최고의 거주성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롱일 베이스 모델로 출시된 그랜저보다는 좀 더 넓은 공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전에 공개 같은 유출 사진을 통해서 기아 K8에 대한 인테리어 정보를 살펴봤는데요. 엄청나게 놀라운 부분이나 신기스러운 사진을 통해 살펴볼 수는 없었지만 K7에서 K8으로 승격시키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였지만 부분 부분은 조금 과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K8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선택받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하루빨리 실물로 직접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아 K8에 대한 정보 꾸준히 전달될 예정이니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